학교 가는 길의 백미 쟁반 노래방 오늘은 정말 맞기 싫다 검정 고무신을 실패하고 오늘 두 번째로 도전하게 됐는데 자신 있잖아? 자신 있습니다 일을 걸고 왔습니다 파이팅 이번 시간에 최경 씨는 계속 벌칙을 받았어요 자리 바꾸기 찬스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어땠어요?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고요 근데 뭐 피곤해 있었어가지고 맞으면 정지를 많이 차렸어요 오 괜찮네 휴가해 보였네 게임 들어갈 텐데 다시 한 번 규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반 노래방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규칙이 자리에 되셨나요? 네 오늘의 도전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는 절대 상의하실 수 없는 점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도전곡 플레이 사랑하는 노래 오. 우리가 탁탕 속에는 안 타김이 목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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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을 눈깐 옆에는 거위가 괜 해나무 밑엔 염소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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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외양간에는 송아지 탁자 속에는 안타클이 문감 옆에는 거위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들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예야 오 예야 귀여워 무얼 깊은 산속에는 우길 높은 하늘엔 총대새 푸뚜마귀엔 고양이 마룻 밑에는 강아지 깊은 산 속엔 펑크기가 높은 하늘엔 종날새가 굳어마귀엔 고양이가 마구 밑에는 강아지 우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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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너무 아쉬워요 듬뿍 안해도 힘들다 이거 파이팅! 난 또 맞으면 진짜 지나도 안 나갔어 뒤로부터 해당 번호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별 모양 숟가락을 뽑은 사람은 벌칙자 턱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야 근데 진소리가 제일 잘하네 나 1번이야 봐 나 왜 1번이야 벌칙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벌칙자는 다른 멤버들이 도전에 실패할 때마다 쟁반을 맞게 됩니다 너 근데 센스 안 받는데? 운동 합심해서 벌칙을 당하는 멤버의 뇌세포를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일단 해보자 네! 자 그럼 노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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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 남창 속에 늘 남다미 걸께야! 1만 원 걸께야! 1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나 오줌 낳을 뻔했어 너무 놀랬어 나 성경 깜짝이야 꼬치까지 봤어 꼬치까지 봤어 꼬치까지 봤어 꼬치까지 봤어 꼬치까지 봤어 꼬치까지 두 번 봤지 꼬치까지 두 번이야? 2번이었던 사람 여기였던 사람 친소리 나 아니야 문장 옆에는 거위가 꽤 꽤 꽤 꽤 꽤 꽤 두 번 꽤 꽤 꽤 그리고 잠깐만 그 다음에 아 회나무 밑엔 염소가 마치 매 매 왜 왜 양간에는 송아지 매 매 매 여기 또다시 또다시 닭잔 속에는 앙탉들이 부 좆장 옆에는 거위들이 배나무 밑엔 염소들이 왜 양간에는 송아지가 오 히히히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꼬꼬댁 나 너무 웃겨 대단한 밑에 두 번째 보자 꼬꼬댁 꼬꼬댁만 해보자 거의 뭘지 처음 해? 아니 암타가 나 나도 암타 뭘지 처음 해? 다섯 아 아 암타 소개된 암타기 꼬꼬댁 꼬꼬댁 문짝 옆에 문짝 옆에 문짝 문짝이 아니야? 닭짝 안에 아니야 안? 문 근데 아까 이거 스피커가 이상해 문깐 나 문짝이라고 적었어 나도 문짝이라고 적었어 문깐인가 보다 문깐 문깐인가 보다 문깐이 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아 어떤 부분이요? 스피커가 좋아도 에이 문깐이 뭔데? 이게 문깐이야 이게 문깐이야 알 수 있어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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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쩔 쩔 쩔 도장 네 네 넷 아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뭐라 긴장해 땅장 속에는 엉터기 콩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 문깐 옆에는 도리어 깍 깍 깍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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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깍깍 있어요 깍깍까지 맞았습니다 어 맞았대 아 깍깍 야 대나무가 아니야? 외나무 아니야? 야 대나무 밑에 근데 염소들이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 그건 외나무는 건데? 펜루아 뭐야 외나무 한 개 아니지 잠깐만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센스 해보자 여기는 아 저는 알 거 아니야 가사 싶은 사람이 이렇게 센스 해보자 센스 해보자 센스 해보자 센스 해보자 센스 해보자 센스 센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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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나의 1번이에요? 나는 계속 1번이야? 나는 계속 1번이야? 이건 뭐야? 상의하실 수 없어요 그럼 나은이 그냥 맞으면 되는 거야? 잘 바꾸기는 어떻겠지? 아니 근데 소리가 더 무섭다 매번째 도전 바로 가보도록 나 지금 얘가 속삭이는 거 들었는데 벌써 틀렸어 아 저 오리 아니야? 지금 뭐야? 왜 왜 해볼게요 나 속에만 왔냐? 나 속에만 왔냐? 앞장 속에 흐넣다기 오구대! 오구대! 약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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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까가 아니래 뭐야? 걸까? 문간 옆에는 거위 문간 옆에는 거위 문간 옆에는 거위 문간 옆에는 거위 외나무 밑에는 영소가 매매 외랑간에는 송아지 탁장 속에는 앙탁절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외랑간에는 내가 외랑간인데? 내가 외랑간인데? 송아지가 송아지 애가 송아지일까? 그냥 송아지인데 내 기억엔 송아지가 이거 아닐까? 송아지 이렇게 찍어? 맞고 나면 알겠지 그래 맞고 나면 알거야 보시겠어요? 바로 보세요 확신이 옆에 있는 아이커 뭔가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아 진짜 저기 앉아갈 것 같아 저기 앉으면 안 돼요? 저거 저기 앉으면 안 돼요 바로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네 한 번 더 벌써 여섯 번째에요? 고객님 아니야 깜짝 속에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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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간 옆에는 거위가 웨이 웨이 왜 너무 무슨 나무일까 외나무 아니야 페이크 페이크까지 맞았어요 대나무도 아니고 외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는 아니고 아니야 소나무는 아니었는데 대나무랑 비슷하게 들리는 한글자 나무가 있나봐 나무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나무인데 소나무? 나무는 맞는 거 같은데 어 나무는 맞는데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니에요? 이제 찹쓰자 외나무 대나무 대나무 정복 뜯기 제발 제발 안돼 정복 뜯기 오케이 오케이 빽 그치만 잘해도다 네 넵 탁장 속에는 안타기 오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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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간 옆에는 거위가 왜 왜 왜 해나무 밑엔 염소가 메 메 메 외양간에는 송아지 메 메 정복 우 바꾸기 높은 하늘엔 종래새 부뚜마귀엔 고양이 마루 밑에는 강아지 기타상 속엔 바꾸기가 높은 하늘엔 종래새가 부뚜마귀엔 고양이가 마루 밑에는 강아지 우히야하 우히야하 우 Return 베나무 베나무진 말복이 할 수 있어 혼자 자 다음날 배섭 너무 힘들다 닭장 속에는 암탉이 코코넷! 코코넷! 목강 옆에는 거위가 퀵! 퀵! 배나무 밑엔 염수가 네! 배양간에는 송아지 맥! 맥!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묶은 엽되는 거위들이 배고파 이거 뭐야? 배고파 이거 뭐야? 배나무 밑에 염수가 있잖아 아! 다 됐는데! 아니 저번에 범정부 없이니까 지금 좀 차별 받아야 되는데 좀 짜증나! 여덟 번째 도전 도전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이번엔 진짜 할 수 있어 닭장 속에는 암탉이 코코넷! 코코넷! 목강 옆에는 거위가 퀵! 퀵! 배다무 밑엔 염수가 네! 네! 배양간에는 송아지 네! 네! 강정 속에는 암탉들이 목 관리법에 물로 배양간에는 송아지 우와 пес branded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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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우와.. 지푸산 속에 뻥국이 뻥국 뻥국 높은 하늘에 공갈색 으으우 보뚜복 위엔 고양이 냬wash 냬wash 바로 밑에는 강아지 맙말 몰 가지 깊은 산속엔 팥도기가 높은 하늘엔 총은 대새가 보뚜락 밑에 아니 위에! 하셨어! 굿뚱한 미세! 아니 위에! 하셨어! 위에 고양이가 있잖아! 아휴! 아휴! 굿뚱한 미세! 아휴! 굿뚱한 미세 어딨는지는 알지? 아니 근데... 미안해! 굿뚱한 미세! 아니다 위에! 아니다 위에! 제왕 하세요? 우리가 왜 손을! 지금 몇 번째? 아홉 번째 할 텐데 이제 아홉 번째 할 텐데 아니다 뭐야! 신기했어 이거 우위에 하다가 오케이! 닭짱 속에는 암탑이... 오케이!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아 진짜 긴장된다 아우 나 헷갈려 아니 진짜... 잠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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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짱 속에는 암탑이 뽁뽀댁! 뽁뽀댁! 눈빵눈빼는 거위가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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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무 밑엔 염수가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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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잇 까내는 송아지!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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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짱 속에는 암탑들이 문간 옆에는 염소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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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웨! 하하하하 헤탑사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니 우리가 이제 끝난 거 같아 제게 찬스는 한번 아 몰라 찬스는 맞습니다 하하하하 왜요? 자인이 이게 어떻게 왜요? 죽어 죽어 우리가 이제 덕분에 옆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뒤에 진짜 헷갈리게 아 나 헷갈려도 못하겠어 진짜 다시 하나 더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열 번째로 노력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에 이거 아 이번엔 진짜 못하면 적당한 거 성공하시면 말해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거 이거야 뭐하길래? 진짜 이런 거 이거 안 된 거 같아 3일 다 됐다 3일 다 됐다 3일 다 됐다 아 진짜 3일 다 됐다 3일 다 됐다 첫 번째 말퀸 판창 속에는 엉덩이 꼼꼼 PM 꼼꼼 PM 눈益임 옆에는 거기가 퀵 퀵 배나무 밑에는 연수가 메 데양간에는 송아집 메 네 내 단장 속에 든 엇갈들이 목과 겹드는 고의를 내 마음을 세워 와 진짜 잠깐만 진짜 한번만 더 기억해주세요 진짜 안돼 안돼 저런에 감정되신 거 같지 않때문에 그랬다 하지 마세요 경상정우씨 아 때려치워 숨고싶어 진짜 저희 이렇게 떠나는거에요? 진짜 안타까운게 저희가 당연히 성공하실 줄 알고 뒤에 성공 멘트들만 준비했어요 어떡해 이번 노래방 두 편을 찍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내 기억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 기억력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생각 쓰느라 아픈 것도 생각이 안나 아니 약간 아픈거보다 놀라 놀라잖아 너무 커서 아 오늘 MVP 인터뷰 한 번 해서 일단은 멤버들한테 정말 정말 죄송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반찬의 시간이에요 따로 반찬의 시간을 좋습니다 오늘 집에가서 이 노래 부자하실거에요 자신 안될거에요 아 오늘 같이 못한 예나가 하고싶어 예나 잘했을텐데 아닌가? 아니야 예나 송구역에 불타가지고 엄청 여기 있으면 뭐 사우나 스포 저 제발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넌 이미 죽었어 넌 이제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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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팀워크 다진 시간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 영어 어디 지금 잠깐만 넋이 나가 있어 파인애플 2만원 또 다시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볼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아쉽게도 쟁반 노래방은 에이프릴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깝다 이번 기회로 팀워크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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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